캐딜락 시티4 새롭게 소개하는 캐딜락 시티4는 세계 최고의 고성능 라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위의 DNA를 물려받아 탄생한 퍼포먼스 세단입니다. 시티4는 스스로가 퍼포먼스 세단임을 스타일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냅니다. 시티4에 적용된 후륜구동 플랫폼 특유의 긴데시와 엑셀 사이의 거리가 넓게 벌어진 차체의 모습은 패스트 백 디자인과 더해져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특히 에스칼라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스포티하게 정제된 베이타인 러닝라이트와 크레스티형 스포츠 매쉬 그릴은 시티4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 블랙 로커 몰딩은 전면부와 깔끔하게 떨어지는 측면부를 또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주며 비율적 균형감과 비율적 안정감을 더했으며 18인치 알로이 휠 및 휠 안쪽에 자리 잡은 램보 브레이크는 시티4의 애슬레틱 디자인을 강화했습니다. 시티4의 역동성은 스타일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2.0L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의 강력한 힘을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민첩하게 제어됩니다. 특히 시티4는 키딜락의 퍼포먼스 세단에 대한 노하우로 50대 50에 가까운 완벽한 무게 배분의 성공에 강력한 성능에 의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더욱 정교하고 안정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노면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스캔해 스스로 댐핑력을 조절함으로써 최적화된 고속 안정성을 제공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모든 순간에서 최적화된 브레이킹 피드백으로 최고 수준의 제동력을 자랑하는 램보 브레이크 등 고성능 차량과 키딜락의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볼 수 있던 퍼포먼스 옵션이 적용됐습니다. 이외에도 차체의 다운포스 유지를 위한 리어 스포일러를 포함한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응답성을 높인 마그네슘 패들 시프트가 제공돼 CT4를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 세단으로 완성시켰습니다. CT4는 실내 공간 또한 드라이버 중심의 콕빛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자리 잡은 8인치 Q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커넥티비티의 핵심 요소로 차량 편의 및 안전기능 전반에 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Q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하단에 배치된 NFC 페어링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모바일 커넥티비티를 높였습니다. 또한 차 내 경험 향상을 위해 14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 프리미엄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는 에어 이온아이저 앞좌석 통풍, 열선, 마사지 시트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CT4에는 주행 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탐지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잦은 정차 시 추가적인 조작 없이 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하여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오토 홀드도 적용돼 드라이빙 자체에 대한 편의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댑티브 리모트 스타트 웰컴 라이트 HD 리어비전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후방 자동제동 및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 등 편의 및 안전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탑재했습니다. CT4는 개발 단계부터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한 최적화된 경험을 위해 탄생한 차량입니다. 쿠륨구동 방식의 플랫폼, 디자인 구성, 구동체계 등 모든 부분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캐딜락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젊은 고객들을 위한 커넥티비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CT4는 북미 기준 최상위 스포츠 트림으로 국내 출시되었으며 주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머 타이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캐딜락의 새로운 모습을 CT4를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GENERAL